두 번째 스텝은 아마도 반두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스텝인데 여기서 빵 하고 치는 거야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우리가 원, 투 했으니까 들어도 들어도 그대로지 이게 안 돼 다리가 걸려서 안 돼 왜 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야? 불편해 죽겠구만 이거 하죠 그냥 뭐냐면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릎 붙이고, 허벅지 붙이고, 골반 갖다 붙이고, 배 갖다 붙이고, 가슴 갖다 붙이고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 붙이고, 허벅지 붙이고, 어 여기서 붙이고, 붙이고 왜 얼굴로 춤을 춰 뭐 붙여야지 너는 항상 입이 춤을 춰 이제 슬슬 다 디스하는 거야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뭐 이런 거 이쁘게 잡아야 이거 꼭 구독뽕 들 거야? 이거 이거 배달지 이거 아 이거 정말 바지도 아주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갖다 놓을 수 있었는데 정말 아 나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아 나 지금 아 나 무지하게 늘 아 춤이 너무 상당하네 진짜 아 나 지금 옷도 매일 안 돼 지금 야 아 막 지금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 알았어 됐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